입술이 갈라지면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심지어 웃을 때도 아프고 쓰리다. 구순념이라고 부르는 입술 갈라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주위의 생각보다 많이 있다. 입술이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증상은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하지만 빨리 낫고 싶거나 갈라짐이 오히려 심해지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자연치유법으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술 갈라짐의 원인 많은 사람들이 입술이 갈라지는 증상을 겪는데 증상을 완화하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 입술이 갈라지는 이유는 대개 공팡이균,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 때문이다. 물론 그 밖의 원인도 있다. 당뇨 열악한 식습, 관악건성 아연 혹은 철분 부족 햇빛 혹은 열기에 과도한 노출 면역 체계 이상입, 주변 항생제 사용 입술 제품 혹은 치약 알레르기 위의 원인으로 갈라지거나 드는 입술은 보통 6주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 지금부터 입술이 갈라지는 증상은 없애쓰리고, 아픈 입술과 작별하도록 해주는 최고의 자연치료법을 알아보자. 입술 갈라짐을 완화하는 자연치료법 2일.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수분을 공급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피부에 화학제품을 직접 바르지 않고 버진 혹은 엑스트라 버진올리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재료 올리브오일 10방울 면솜 1개 만드는 범면솜의 올 리브오일을 적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입술 주변에 바른다. 그대로 수면을 한우다. 음랄 아침 찬물로 헹군다. 보통 일주일 내로 효과를 볼 수 있다. 2. 입술 갈라짐을 완화하는 꿀 입술 갈라짐을 없애는 또 다른 자연치료법은 바로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꿀이다. 꿀을 사용하면 박테리아성 감염으로 갈라진 입술을 완화할 수 있다. 꿀에는 피부 진정 효과도 들어있다. 재료 꿀 1작은술 면봉 만드는 범면봉의 꿀을 붙인 후 갈라진 부위에 바른다. 잠시 두었다가 찬물로 헹군다. 하루에 2회 정도 서체하면 일주일 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코코넛 도일 건조해서 갈 라지는 입술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자연치료제는 바로 코코넛 도일이다. 코코넛 도일을 3일 정도 사용하면 개선 효과가 순식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사용하도록 하자. 입술 갈라짐이 사라지더라도 이따금씩 코코 너 도일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한 달에 한 번씩 발라주도록 하자. 재료 면봉 코코 너 도일 한 작은술 만드는 범면봉에 코코넛 도일을 묻힌 후 입술에 바른다. 그대로 말려주면 되며 별도로 헹굴 필요는 없다. 갈라짐이 심한 사람은 하루에 의해서 3회씩 발라주면 좋다. 4. 알로에 베라겔 알로에 베라겔은 별다른 노력 및 통증 없이 입술 갈라짐을 없애는 데 특효약이다. 유기농 알로에 베라를 구해 직접 겔을 추출해 사용하도록 하자. 알로에 베라겔은 항박테리아 및 탕진균 효능이 있다. 감염으로 인해 입술이 갈라진 경우 알로에 베라를 사용하도록 하자. 재료 차가운 알로에 베라 1. 작은술 면봉 사용법 면봉에 알로에 베라겔을 묻힌 후 갈라진 부위에 도포한다. 부포 한 상태로 잠시 둔다. 따로 헹굴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의해서 3회 사용하도록 하자. 5. 입술 갈라짐을 완화하는 파파야 파파야는 엔자임이 풍부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색을 균일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입술이 갈라져 입술이 변색이 되었을 때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달 후 입술 변색이 줄어들고 입술 주위가 촉촉해진다. 재료 약 3cm 가량의 파파야 조각 꿀 반술 만드는 법. 파파야와 꿀을 섞어 반죽처럼 만든다. 입술에 도포한 후 수건으로 덮는다. 20분 정도 두었다 찬물로 헹군다. 6. 코코넛 및 장미 입술 보호제 코코넛 및 장미 입술 보호제는 쉽게 할 수 있는 자연 치유법으로 입술 갈라짐을 단숨에 치료할 수 있다. 코코넛 오일 1월 8일 컵 밀라빌, 4컵 시어버터 1월 8일 컵 입술 보호제 튜브 6개 바닐라 추출물 1 작은술 장미 입 2일, 콱 달콤한 아몬드 오일 1 작은술 만드는 법 장미 입술 제외한 모든 재료를 이중 냄비에 넣는다. 전자레인지에 넣은 후 30초 정도 돌리거나 액체가 될 때까지 열을 계속 가한다. 장미 잎을 넣고 잘 섞는다. 혼합물을 입술 보호제 튜브에 넣는다. 냉장고에 넣어 굳힌다. 이렇게 만든 장미 입술 보호제는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 오늘 소개한 자연 치유법은 효과가 확실하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아름다운 미소를 다시금 찾아보자.